자 세계로 빠샤 치료 약손가수 원장님의 오늘 송정의 우리 엄마들 만나는 자리에서 정이 먹일레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. 정 정 정 정이 먹일레 오늘 만나고도 정이잖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며 정 정 정 마음의 빚을 다 갚고 가야 할텐데 물질 명예 다 필요 없고 사랑만이 가슴에 남더라 정 정 정 정 그놈의 정이 무엇이길래 이건 코러스 정 때 문에 내가 살았다 정 때 문에 내가 산다 우리 엄마 시대에 다 정이 가족의 정 부모의 정 이웃의 정 그거 정 때문에 살아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있는데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정을 받지를 못해 갖고 앞으로 줄 수 없는 세상 그죠? 이러니깐에 지금 막 지 몸 뺏다구 속에 사랑을 안 받아 봤는데 욕심들 막 가득 들어갖고 머리도 욕심이 덜했고 배에 똥도 차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14살 손자가 똥이 먹길래 이 노래를 계산을 해갖고 저 지금 들어보면 너무너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빠시 할머니 손에 온 몸에 막 나쁜 독을 갖다가 싹 빼놓으니까 지금 머리에 이 빠시 할머니가 어떻다는 것을 꿈나무한테 전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 하여튼 올 엄마 들어주셔서 감사아 건강합시다 아 땡겨지 고음에 참뜩 고음에 참뜩